안녕하세요 오이저 입니다 오늘은 932-950-952-970 삼성 잉크 이런 카트리지들 충전하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잉크들이 있어요 다 쓰고 나면 보통 버리는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이걸 버리기 보다는 이쪽에다가 이런 잉크 요런 잉크 이런 주사기 앞에가 요런 피 이런 이렇게 생긴 주사기 꼭지가 필요해요 색깔별로 4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잉크 액을 카트리지에다가 충전을 할거에요 여기에 잉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흔들어 볼게요 소리가 전혀 안나죠 잉크가 들어있는거는 들으시나요 물소리가 나요 흘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통 원리가 잉크 카트리지가 이건 이제 카트리지 이제 몸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칩은 인식여부 프린터에서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는 요걸로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잉크 이런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잉크제 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잉크가 칩에 인식된 상태에서 요쪽으로 잉크가 나와서 헤드에서 출력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충전한다 하면은 요거를 요쪽에다가 구멍에다가 꽂으면 되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하실때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실제로 한번 닦아주시구요 밑에 있죠 꾸준한 상태에서 천천히 밀으시면 되요 요거는 살살살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요 그리고 나중에 로프스는 마무리로 공기 레어를 좀 빼주시면 되요 컬러는 5미리에서 10미리 정도 하시면 되구요 이 검정은 10미리에서 20미리 정도 넣으면 되요 요런게 요런게 있으면 이렇게 컬러는 35미리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970 잉크 큰 잉크도 구조는 같아요 요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검정이니까 검정을 여기다가 후랭 Gabriel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shock 여기ف털 꽂아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옆에다가 충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잉크 삼성잉크도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잉크도 다 구멍이 있어요. 윗덩에다가 잉크를 주입하면 돼요. 보통 무한리필 잉크가 노란걸 봤을 때 이런거 차이가 나요. 검정은 같은 거고요. 보통 이렇게 투명한거 이걸 염료 잉크라고 하고 이렇게 노란색 진한거 이걸 알료 잉크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런 HB 정품 잉크에는 알료 잉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